우와, 잘 논다. 그렇지. 이게 이쪽으로 오면. 그렇지. 자, 한번 놀아볼까? 짠촌. 짠촌. 삼촌. 삼촌, 삼촌 유준이랑 놀아줘야 돼. 유준아, 놓고. 삼촌. 유준아, 놓고. 삼촌. 그러면 유준이랑 아빠랑 놀아야겠다. 공버전 삼촌이 좋구나. 어떻게 나는 굴러면서 이렇게 오지? 오, 절로 가고 싶어? 절로 갈까? 딸한테 목소리부터가 달라지네. 이렇게 되면 유준이 동생을 또 조만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지금 약간 유준이 아빠께서 약간 지금 노리고 계시는 것 같아. 딸이 너무 예쁘다는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있어 지금. 절로 갈까? 망망. 여기 끈 잡게 해줘. 옳지. 옳지. 그리고. 망망 좋아. 시야 진짜 예쁘게 나온다. 여보, 저 둘도 지금 찍어봐봐. 저 둘 모습도 예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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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축구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비와이 씨가 저렇게 놀고 싶은 거잖아요. 아들이랑 같이. 아니, 병현이 약간 노하우 터득한 것 같은데. 유준이 보는 방법라 터득한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고, 고. 고추. 이렇게 제발 한숨이를 찍어야 될 텐데. 고추. 지금.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여기 아빠. 잘 가. 유준이 숨쉬한 조기축구의 아저씨가. 꼬모, 꼬모, 꼬모. 꼬모, 꼬모. 꼬모, 꼬모. 꼬모.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아. 별로, 별로. 많이 맞아본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의 매력이죠. 그렇죠. 공력이 맞아도. 씩씩하다. 타격감 없거든요. 아무 타격이 없어. 아무 타격이 없네? 그럼. 우와. 우아래, 우와. 우와.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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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의 아버지가 더 신나신 거. 근데 비완 씨가 사실 맞아요. 신났어, 지금. 저렇게 놀고 싶었던 거야. 진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끄떡없습니다. 연영력. 되게 높아지겠다. 빵. 아, 안 멈춰. 근데 비완 씨 봐봐요. 저게. 24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365일 텐데. 그러면. 진짜. 이제 진짜. 그래. 이제 진짜. 아까 너무 뛰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의 준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동적으로 좀. 로망이 있었는데. 이건 잠깐이었다고. 이거.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아니,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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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리.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지금 머리 땀이. 머리땀 버퍼야, 이거? 어. 목에 땀 띄 올라왔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유준이. 밥 같이 먹을게. 간식까지 하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귤이가 뭐지? 귤? 귤이 뭐죠? 귤 먹고 싶어? 귤이라고 한 거야? 아, 귤 먹자. 과일이에요. 과일이라고 하면. 자, 드세요. 유준이가 먹어봐. 음. 너무 맛있게 먹으나. 진짜. 얼굴 볼이 빨개졌어요. 너무 뛰어가지고. 계속 뛰어가지고. 남자애들 항상 이렇게 상기대 있어요. 비와이스 너무 잘 먹는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뛰었잖아요. 아, 그래? 축구 하나라고. 너무 맛있다. 응. 응. 아까 유준이 봤을 때 좀 어땠어? 그 정도 움직임이면 제가 무대에서 움직이는 유준으로. 저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아니. 저 지금 허리 아파요. 이러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치.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청바지가 웬말이에요. 쪄 죽는다니까요. 진짜. 아빠가 체력이 진짜 좋아야겠네. 에너지 넘치지 않아? 너무나 미쳐, 너무. 아이고. 눈빛 봐. 아직도 남았어, 에너지가. 아니, 아니. 저기 아까 지나올 때 확실히 유준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유준아, 인자, 인자. 우와. 진짜 많네. 너무 인기 많네. 우와. 아, 랜선 이모델. 시야. 시야도 이제 분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 이거 한번 해 볼까? 포크샷. 포크샷 한번 해야겠다. 아까 배운 거. 해 봐봐. 포크샷. 아, 너무. 병현아. 그거를 만약에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세로로 찍어야 되나 봐. 아, 역시. 거꾸로. 핸드폰 거꾸로. 거꾸로. 그렇지. 자, 한 번 더 갈게. 맛있어? 오케이. 한강 한번 보여주고. 다른데? 예쁘다. 다르다. 그렇죠? 그렇네요. 또 좋네요. 이제 아이들 인스타그램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에 이걸 담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저기 항상 후보를 찍다 보니까 매일 카메라가 생활화되어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야 저렇게 먹을 때 입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오물오물. 저런 게 너무 귀여워서 약간 확대해서 찍는다든지. 아, 혜주 엄마가 포인트를 확실히 짚어주네요. 아니면 이 시야 발이 너무 귀여워. 지금 발목 양말 심는 거라서.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서. 진짜 귀엽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약간 사진에 한 장씩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볼살이랑 이 다리이랑 너무 귀여워서. 진짜 요즘 인스타그램이네. 확실히 요즘 인스타그램. 오빠. 아빠. 이거 너무 귀여우세요, 아빠. 널 많았을 때. 그래. 귀여워. 키야 발이 너무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나무 어떻게 흔들려? 그렇게 흔들려? 그렇게 흔들려? 그렇게 흔들려? 저런 꼬물꼬물한 순간인데. 너무 귀엽다.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아니, 대체 시야 앞에서 맨날 랩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랩이 말을 잘해. 그런데 병윤이가 입말을 크게 크게 잘하더라. 또 줘 이거라. 아느라고? 아느라고? 시야 걷고 싶어? 그랬구나.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유준이랑 같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귀엽다. 쨉쨉이도 있다. 쨉쨉이도 있어. 쨉쨉이래. 부부도 있고 쨉쨉이도 있네. 시야도 유준이랑 있으니까 더 오늘 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자극을 받는 것 같아. 시야야 오늘 재밌었어? 네. 유준이도 오늘 재밌었어? 응.